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품질경영기사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목 실험계획법이죠 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닷구찌 실험계획에서 사용되는 파라메타 설계에서 파라메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닷구찌 실험계획에서 나왔었는데 우리가 닷구찌 실험계획에서 제품 설계의 3단계가 있습니다 제품 제품 설계 3단계가 있는데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3단계 시스템 설계가 있고 시스템 시스템 설계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여기에 나오는 파라미터 설계다 그죠 그래서 파라미터 설계 그리고 세 번째 설계는 이제 뭐가 있냐면 허용차죠 허용차 허용차 설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3단계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가끔 이제 이 3단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3단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뭐 프로세스 설계 이렇게 나오는데 프로세스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시스템 설계 라는 것은 우리가 어 1차 설계 라고도 얘기하는데 기능 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기능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라미터 설계 라는 것은 제어 가능한 요인을 의미하는 그죠 제어 가능한 요인에 대해서 최적 조건을 찾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파라미터 설계 라고 얘기합니다 최적 조건을 찾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직교배열표를 직교배열표를 사용해서 최적 조건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 조건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한 설계가 아니다 라고 했을 적에는 허용차를 두는 거지 그죠 그래서 허용차 설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어 가능한 요인 이걸 갖다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교분해가 나옵니다 직교분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우리가 직교분해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요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인이 a 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직교분해를 하는 거죠 a 를 분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l1이 있고 또 l2가 있고 뭐 l3 이렇게 쭉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a 를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걸 우리가 직교분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교분해된 제곱합은 어느 것이나 자유도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도는 전부 이거는 1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의 수준수를 l 이라고 했을 때 l 마이너스 1개만큼 분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자유도는 1이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떤 제곱합을 직교분해 하면 어떤 대비의 직교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어느 부분이 큰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두 개 대비의 개수 곱의 합 즉 c1 c1 c-1 c2 c-2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제로가 됐을 때 우리는 두 개의 대비는 수로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직교한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어떤 요인의 수준수가 l입니다 l l이라고 했을 때 이 요인의 제곱합을 직교분해하면 l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몇 개? l 마이너스 1개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서 a를 우리가 직교분해하게 되면 l 마이너스 1개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털린 거는 l이 아니고 l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리고 3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의 3성형 요인 실험을 설명한 내용 중 털린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기에서는 이제 2의 3성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요기에서 나타내는 3이라는 거는 뭐냐면 수준수를 나타낸다 그죠? 수준수를 나타내고 2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요인수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요인 3수준인 2요인 실험과 동일하다 저기에서 보시면 수준수가 3개고 3의 2성형이라는 거는 요인수가 2개라 그랬잖아 그죠? 요인수가 2개니까 ab라고 나타냈을 때 그러면 a1, a2, a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3수준이니까 그리고 요인의 수가 2개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뭐가 나오냐면 b가 있을 수 있죠? b도 3수준이니까 b1, b2, b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2요인 3수준인 2요인 실험과 똑같지 이해 되겠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인 a는 수준수가 3이므로 자유도가 당연히 2가 되겠죠? b도 자유도는 2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처리조합은 0, 0, 0, 1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낮은 것과 낮은 것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1, 2, 3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는 0이라고 표현을 안 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요걸 우리가 0, 1, 2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그죠? 0, 1, 2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1, 2, 3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낮은 수준, 낮은 수준이니까 이게 0, 0가 되겠죠? 그리고 a는 낮고 b는 높으니까 0, 1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a는 0, b가 2니까 0,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는 0고 a는 1이니까 1, 0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1, 1이고 그리고 1, 2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2, 0 그리고 2, 1, 2,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합을 그렇게 되어있는 거고 만약 요인 a가 개수 요인이고 개수 요인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개량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개량 요인이고 수준 간격이 일정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량 요인이라고 했을 때 개량 요인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개량 요인이나 혹은 우리가 연속 변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량 요인 혹은 연속 변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수준 간격이 같다라는 거는 수준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등 간격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도가 개량 요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도씨 그리고 20도씨 그리고 간격이 똑같이 되겠죠? 30도씨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인 a의 1차 효과와 2차 효과의 존재 여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량 요인입니다 개량 요인 혹은 뭐라고 나타났냐면 혹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속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연속 변수 연속 변수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죠? 이거 대신에 만약 요인 a가 개량 요인 혹은 연속 변수이고 수준 간격이 일정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именно 다가올 los가를 찾아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lasma olan